이번에 소개해드릴 보드게임은 라이너 크니지아시의 상류사회라고 하는 3명부터 5명까지 할 수 있는 경매게임입니다. 경매게임 중에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. 자, 구성물을 보시면 16개의 타일이 있습니다. 이거는 1부터 10까지의 재산을 나타내는 재산카드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직위카드라고 해서 자신의 승점을 2배씩 뻥튀게 해주는 카드예요. 이거는 직위카드. 그 다음에 여기 3장은 불행카드라고 해서 재산, 승점을 반으로 만들어버리는 카드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강도카드라고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승점 카드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는 그런 카드도 있어요. 이걸 먼저 가져왔을 경우에는 자신이 다음에 얻게 되는 승점 카드 한 장을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. 같이 버려야 돼요. 이게 없다고 해서 안 버리는 거예요. 그냥 무효화되는 게 아니고요. 가지고 있으면 다음번에 얻어오는 재산카드를 버리시면 됩니다. 강도카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스캔들, 도박 관련해서 스캔들이 나서 손해본다는 그런 의미인데요. 승점을 마이너스하면 되겠죠.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섞어서 16장의 타일을 다 섞습니다. 다 섞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. 게임을 하다가 이 4장의 붉은색 테두리가 있는 카드가 있는데요. 이 카드 중에 하나가 펼쳐지면 게임이 그치씩 끝납니다. 섞어서 네 번째 게 딱 나오는 순간 끝납니다. 경매하지 않아요. 이렇게 해서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 장을 펼쳐서 경매를 진행합니다. 자, 그럼 여기 각자 가지고 있는 돈 카드인데요. 돈 카드는 11장이 있고요. 금액이 다 다릅니다. 자, 그래서 경매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돈을 이렇게 경매를 선플레이어부터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. 금액을 잘 보고 승점을 잘 보시고 이렇게 경매를 하시면 되는데 자, 이 경매는 두 장 이상을 사용해도 됩니다. 두 장 이상을 사용해서 경매를 진행하셔도 돼요. 그래서 만약에 제일 높은 금액을 제시한 분이 요거를 버리고 가져오게 됩니다. 이 사람은 그냥 다시 회수하면 됩니다. 금액을 적게 불렀던 사람은 다시 회수해서 가져가면 돼요. 자, 이 돈은 없어집니다. 자, 그러면 무작정 돈을 써서 가져오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까 네 장의 붉은색 테두리 타일이 나오면 끝난다고 했잖아요. 끝나자마자 승점을 계산하기 전에 돈 카드를 먼저 확인합니다. 돈 카드의 금액이 가장 적은 사람은 무조건 꼴찌가 돼요. 승점과 관련 없이 돈 카드가 제일 적은 사람은 꼴찌가 되기 때문에 무작정 막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. 그건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요. 그 다음에 거슬러주는 거 없습니다. 이렇게 돈 바꾸어서 바꾸는 게 없으니까 그냥 신중하게 여러 장 내는 것보다도 금액을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승점 카드는 높게 부른 사람이 요 타일을 가져오시면 되고요. 불행 카드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카드는 좀 달라요.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카드는 먼저 패스한 사람이 가져갑니다. 먼저 금액을 한 명씩 제시를 하고요. 한 명씩 제시를 점점 높게 제시를 하고요. 서로 가지가지 않겠다 뜻이죠. 이렇게 제시를 하다가 제시를 하다가 제시를 하다가 먼저 패스하는 사람이 가져가고요. 그 다음에 이 카드는 버립니다. 그래서 불행 카드는 먼저 패스한 사람이 가져가고 경매 입찰한 금액은 다 버린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모으면 이게 다 없어져서 여기에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카드가 네 번째 나오면 게임을 끝내고요. 승점 계산합니다. 그 전에 돈 카드가 제일 적은 사람은 탈락 꼴찌가 되겠고요. 만약에 승점이 똑같다 라고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겠죠. 돈 카드가 있는 사람이 당연히 이기겠죠.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상류 사회로 가는 그런 상류 사회를 주제로 한 재미있는 경매 게임입니다. 이렇게 재미있는 테마의 경매 게임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라이너 크니지아씨의 상류 사회였습니다.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